못살겠다. 심판하자. 비리정치 갈아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대관입니다. 예, 저는 30년 전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주의 귀농에서 농사지었습니다. 농사지으면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최초로 학교급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 팔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가서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 팔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여주에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역발전위에 농업발전위에 30년간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여주와 양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단위로 실제로 가보니까 거의 가게의 절반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되는 절반도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역은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를 거의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은 5년 전 소득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꿈도 없다. 이제는 그저 미래의 가게를 늘리거나 장사를 잘해서 집을 짓거나 이런 꿈들은 없고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이대로 간다가는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다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날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양평에서는 김성교 전 국회의원 지난 총선 과정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2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1년 이상 공석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1년 이상 없게 만들고 또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될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든 이 김성교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를 팔았는데 받더니 상했더라. 그래서 반품을 했는데 그 반품한 걸 다시 마트가 우리에게 사라고 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박탈된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 공천에서 주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혁신 공천한다고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들 하나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김성교는 떡하니 공천을 해놨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여주 양평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 깨어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함으로써 보여주십시오. 우리 여주 양평의 존엄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여주 양평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우리 농업, 농촌, 지역발전에 적임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고 에너지 기본소득도 만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자부에서 최초로 우리 여주에 두 마을을, 마을공동체 태양광 1메가와트 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억 이상 소득이 나도록 하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마을에 이런 마을공동체 태양광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하고 화석연료를 안 쓰므로써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이걸로 기본소득도 만드는 그런 미래의 비전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삼성, SK 대기업들이 와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해서 유럽에 팔아야 탄소 국경세도 이렇게 안물게 되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부패한 정치 의원직 박탈당한 정치인도 반드시 심판해서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 민족의 앞날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제관이 맨 앞에 서서 이번에 국회에 가서 무도한 정권 탄핵하고 우리 새로운 정부 희망 있는 미래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